김도헌 한 번에 문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.4 대곱킬로미터는 축구장 40개의 크기다 틀렸고요 대략 700마리의 동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유럽, 유럽, 유럽 유럽, 유럽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? 이 표현에서 하나가 있어요? 여럿이 있어요? 여럿이요 그들은 빨간 봄토를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? 누가 다 만드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? 저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도대체 이거 게다가 이것도 뭐야 이건 뭐 속에 뭐 들어있는 거야 도서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그리고 하다시 아니야? 얘는 도대체 왜 쓰는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?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격이야 이거 그 다음에 무슨 격이야 이거 소유 격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동물을 엄청 좋아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통과 못한 거 공부해서 오세요 연서 시험지 가지고 오세요 시험지랑 책이랑 가지고 오세요 뭐 말만 하면 너는 내야 돼 늘 새롭습니까? 늘 새로워요? 걸어 주세요 알아요 주세요 일단 1 대 1 먼저 하는 거니까 열어요 우유 reson8 우유분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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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